있어요 서베번더 람으로 어째이 훈어 밖이셔 서베번더 람으로 어째이 훈어 밖이셔 나는 항상 확고히 결정하고 일을 해요 마사 데이 드린다 선껄파가 사앗감 걸쇼 마사 데이 드린다 선껄파가 사앗감 걸쇼 결정하다 선껄뻐라고 그랬네요 시골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불의에 대해 입장을 취했어요 가울레 하룰레 아픔마티 바이러이거 안내애록 나아다니에 가울레 하룰레 아픔마티 바이러이거 안내애록 나아다니에 어다니는 입장을 취하다 어다니는 입장을 취하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해요 우리는 손님들을 환영해야 해요 손님을 아멜에 어티띠 라이 수화 것 거룩버서 아멜에 어티띠 라이 수화 것 거룩버서 과거 어티띠 하고 여기는 어티띠 이시네요 어티띠 하면 손님이구요 어티띠 하면 과거네요 과거의 일을 잊고 앞으로 가세요 과거 때문에 울지 마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뚫러 나가 뚫러 나가 비교란 뜻이죠 근데 어티띠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어제 껄뻐나 꿈꿈 상상하다 이런 뜻인데 어껄뻐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똑같습니다 그의 노래 부르는 소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향수는 냄새가 좋아요 그 향수는 냄새가 좋아요 너는 언제 향수를 발라니? 어떤 향수를 발라니? 그렇게 멀리까지 어떠한 신호도 없었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어떠한 신호도 없었어요 어떤 신호도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쇼핑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세요 영어를 배울 때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요 소리를 내서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소리내지 말고 읽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죠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죠 시야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가끔씩 내가 보이지 않기를 원해요 아 네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네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 적bracht 고맙다 전부